우리 어머니는 일찍 유학을 미국에 가셨거든요. 60년대. 우리 엄마는 소위 말하는 그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멋진 엄마예요. 그렇죠. 영선 씨도 이제 학부형 회의 가면 이렇게 딱 스탠드아웃.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옷도 입고 있고 일도 하다 오셨으니까. 하지만 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끓여주고 항상 아랫목에서 소곤소곤 얘기하고 그런 엄마는 아니었어요. 바쁜 엄마니까. 결혼을 생각하면서 좋았던 엄마의 모습은 그대로 받고 싶고 하지만 부족했고 아쉬웠던 부분은 또 채워줄 수 있는 여들을 찾는 거예요. 거기 가서는 비슷한 여자를 택하더라고요. 그렇죠. 멋있는 분이시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멋있고 프로페셔널하고 한 여자가 집에서 따뜻한 엄마가 될 시간과 여력이 남겠어요? 없죠. 근데 그런 걸 못 본 거야.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는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